최근 세계지진의 90%가 일어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고리가 크게 유동치는 모습입니다. 지질학 이론인 판구조론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각을 덮는 판 중 가장 큰 판인 태평양판이 다른 판들과 충돌하는 부분에 위치에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대표 활화산인 후지산에서도 약간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한 일련의 지짐활동에 이은 소식이라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동경대 자연과학부 다치바나 교수는 후지산에 화산폭발이 일어난다면 일본열도의 화산이 연수폭발을 일으켜 결국 일본열도는 균열되고 대침몰이 예상된다는 이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 3월 11일 금요일에 필리핀 지진화학연구소는 필리핀의 따화화산이 화산에서 상당한 화산 붕괴 현상을 관찰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역관측소의 감시 카메라는 4,000피트 1,200미터 높이까지 화산가스가 솟아오르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3월 11일 분출된 이산화항 배출량은 15,990톤이었습니다. 필리핀 따화화산의 분화구호수의 온도는 2월 25일에 63.7도였습니다. 현재 화산에 대한 경고 수준은 레벨 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3일 뒤인 3월 14일 월요일 현재 필리핀에서 규모 6.4의 강진을 포함한 여러 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고 3월 14일에 일본 아우무리연 무츠시에서도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 중이고 역시 3월 14일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6.7을 포함한 여러 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이고 바누아토 근처의 파포아뮤기니에서도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얼마 전 화산이 대폭발을 했던 통과에서도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가 무려 523.8km였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뉴질랜드 캐르메닉 제도에서도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역시 진원의 깊이가 무려 404.3km입니다. 또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중남미에서 강진들이 오늘 3월 14일이 발생 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30년 안에 초대형 지진이 캘리포니아를 강타할 확률이 99.7%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130년에서 300년 주기로 대지진이 오는데 이미 340년이 지났고 올 때가 되었으며 예래의 강력한 대지진 비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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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